37도 녹아버릴 것 같은 한여름 8월의 어느 오후 잠시 마당에 나온 설악산 구독수 패드의 가족입니다. 호텔링 온 친구들이 있어서 인사하러 간 니케띠 너무 더워서 오늘은 가볍게 눈인사만 나누는 걸로 노아의 제어 안되는 질주 때문에 깔리면서 앞발을 뺀 혜리 아휴 혜리 다리 아파서 어떡해 너무 더워서 카메라도 더위 먹었는지 여기부터는 초점이 안 맞습니다 초점이 안 맞아서 아쉽지만 그냥 업로드하는 점 죄송합니다 서래야? 서래야? 서랑이 인사하러 가고 싶었지? 서랑이 인사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서래람 인사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서래안 인사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서랍 참여 창구에 assist hotspots 서랍 스터로 인사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서랍 1시간 기ifications 서랍에 비닐하기 시작했고 서랍에 생각해ef사 병원은 월요일에 데리고 갈 예정입니다 소식 듣고 병원비 후원해 주신 한의사관님과 쩡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